양산지역 청년들의 소통공간이 될 양산청년센터 청담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청담이란 이름도 양산청년들이 직접 지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이호순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양산시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장 이호순입니다. 청년들의 소통공간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 청담이 어떤 곳인가요? 양산시 청년센터 청담은 청년을 담당하는 의미로 양산지역 청년들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양산지역의 청년들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10월 19일부터 천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면 규모도 꽤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해 경상남도 공무사업에 선정되었고 도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고 12,2억 6천만 원을 합하여서 5억 1천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동면 석산리에 있는 도시통합관제센터 1층의 유효공간을 리볼링해서 100여평의 규모로 마련되었고 공간들은 저희 청년들의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카페 겸 오픈 스터디를 위한 다목적 홀, 청년센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강의실, 청년동아리와 소모임을 위한 스터디룸, 1인 컨텐츠 제작 공간 소셜랩과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하는 오픈키친 등 많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건지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청년센터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며 누구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 청년센터에서는 청년들의 니즈에 따라 치창업 준비를 위한 청년 아카데미, 공통의 감시사를 가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 심리, 진로, 적성, 3단 등을 위한 청년케어 마음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공간을 찾지 못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청년 동아리나 소모임 등을 위해서 많은 공간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 만큼 양산 청년들의 중심 공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청년센터를 조성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고 많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청년센터에 그 목소리를 많이 녹혀 담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게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양산 지역 청년들께서 공간을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더 앞으로 양산 청년들의 심터와 소통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힘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앞으로 더 멋진 청년센터 청담을 갖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에 자리 잡은 양산 지역 청년센터 청담 소식 알아봤습니다. 양산 지역 청담 소식 알아봤습니다.